오늘 준비한 것은요, 엽기떡볶이에서 엽기떡볶이 준비했구요, 그리고 BBQ치킨에서 치즐링치킨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시작은 콜라부터! 콜라부터! 너무 맛있어 맛있다 바삭바삭 닭다리 멍땡 롤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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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에어 롤맛 롤맛 음 닭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치킨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바삭바삭 3.5.5.5.6.6.5.5.3.6.5.7.10.2.0 오늘 먹방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